왜 이렇게 모인 것도 인연인데 언니가 미안해 이브 하실래요? 이브 뭐가 있죠? 뭐요? 렛칭만 아니면 될 듯? 뭐... 렛칭 가려고 했나본데? 아니죠 공세 당했는데? 그녀야 그녀야 일로 와봐 응? 너 이걸로 변해봐 어... 어... 산쓰 이러면 절대 모르지 않을까? 흔네 들리는데? 이거 이거 이거? 이거 세워놓으면 모르지 않을까? 김톨목 레전드네 어? 나 지네들 사이좋은거 좀 꼴보기 싫은데 한번 손잡아봐? 너무 좋지 너무 좋지 민준아 나 찾으면 내가 알려줄게 마치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데? 아 아 아 아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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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네명 있어요 거기 네명 있어요 아 그래? 진놈이 죽었다고 바로 팔아버리네 하하하하 하하하하 내가 봤어요 무서워 저... 김돌복 여기 책 중 하나에요 하하하하 책이에요! 김돌복이 책이에요! 어디야? Hui 여기 끝까지 남아 있는 강다니는 쉘 누구냐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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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정답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이게 채소뿌리 잡히네 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잠깐만 이거 하지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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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럽게 울어 닭이 으악! 으악! ㅅㅂ 으하하하하핳 으하하핳 아... 짜증나네 어! 맞았어! 사나준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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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나준 여긴데 여긴데 닭이 울는데? 왜 울어 닭아? 어 위다 위! 어 또 변했어 ㅅㅂ놈 아니 ㅅ... 어 또 때렸어 또 또 밸랐어 여기있다 아 잡았다 아 아 뭐야 아 저금 금지시켜야겠다 아 저금 금지시켜야겠다 계속 변하는거 개짤하네 아 왜? 저렇게 사물 많으니까 못 참는다 저거 킹게 재밌어 너도 해봐 이거 못 참아 못 끊어 이거 아 저거 텔포 금지 아 오케이 텔포 금지 그럼 나는 나는걸 포기해버려 나는 나는걸 포기해버려 나는 버섯에 공포 걸어버려 공포 골라버려 나도 공포에 버섯이야 공수가 바뀌었잖아 핑맨아 기대해 나 제발 플랩 제발 아니야 이게 좋아 나도 간다 제발 말이야 헌서 걸리면 핑맨형 무조건 빛이 팔아버려 ㅅㅂ 나도 바람다라 나도 흰 다녀온인데 분명 반대로 핀뱉아 하지마세요 난 지금부터 핑맨 따라가버리잖아 보여 말라구요 하지말라면 안으깐 있냐 하지말라고 이 씨봉녀아 소시야 아 이거 아늑하네 이리구야 아 뭔데 아늑하냐고? 아니 여기 다들 변신을 안해? 으 이게 아늑하고 좋네 어? 아늑하다? 이 울리는데!! 어 저기 울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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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다가 씩 다가 어디서 울어 어디서 울어요 시험탕 울어 울어 안 울잖아 왜 거짓말 쳐 진짜 울었어 어 운다 운다 왜 울지 우린다니까 운다니까 시키 벽보고 오는데? 미칠라 미칠라 미칠라!! 초 왔다... 물 왔다... 너무 웃기다.... 똘봉 님 조용하시네요 똘봉 님! 하지마! 어디서 날라오?! 안 돼있다! 너 우리! 비기! 방풀! 아니 뭐 개소리야! 비기가 아니라 반칙이잖아! 아 여기있어 야 이 새키 방송목을 했는데 지 얼굴만 찍고 있어 미친 새키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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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거짓말 어 저기 온다! 저기 온다! 닭이 온다! 이게 어디야? 나 나 나 있는데 닭이 온다 너 어디? 너 발견했어 내가 방금 봤어 눈 맞췄어 너 나랑 방풀인데 어딘지 모르겠네? 방풀을 하는데도 모르겠다고? 아 여기 닭 우는데 약간 벽디임 벽디임 야 빡스디야 빡스디 벽디 빡스디? 빡스디? 빡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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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빡스디? 한 번 다시 해볼게 기다려봐 어 벽디 빡스디 빡스디 오케이 오케이 빡스디 빡스디 왜 반칙이죠? 제 능력을 활용하는 거에요 뭔 대단히 있겠지 뭐? 그걸 반칙이라고 해요 빡스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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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데요 하이? 하이? 마지막으로 할 말은? 어이? 알려줘 어디 나도 구경만 해보자 나도 구경 나도 구경 우와 잘해봐 뭐야 뭐야 좋았다 빡이 좋았다 아니 저게 막 너무 왔다 너무 좋았다 너무 좋았다 아니 게임 너무 부조리에요 저 여기까지만 안해요 아니 변신도 안 해놓고 변신 안 해놓고 왜 그러세요? 꼬미야 변신하세요 맞아 맞아 밤불 당했어요 밤불 당했어요 나는 걸 뺀다고? 자 꼭꼭 숨으세요 다들 거기 못가 은혜야? 응 배 아깝네 여긴 되네 어? 김두부 여기 있어라 다들 꼭꼭 숨으셔야 될 거에요 야 야 야 이리로와봐 이리로와봐 이리거 이리로와봐 여기 우리 셋이 같이 했어도 모르지 않을까 김두부 이리로 와봐 여기 여기 이렇게 들어가면 아니 어디가 아닌데요?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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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떻게 가시죠? 아니 아 왜 나에요? 왜 나에요? 왜 난가요? 이 만수만 해서 이게? 하필 좀 보여 치아 가렸어! 아 가렸어 가렸어 야 계속 가려져 고통 맞잖아 나만 어 맞췄어 어 맞았는데 어지러워 어지러워 안 돼 아하하하하 여기였어 여기였어 아아아아아아 나이스 아니 근데 이게 술래 겁나 고통받아 여기 아냐? 아니네 어디지? 원래 술래잡기는 술래 놀리는 게임이에요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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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가 술래 걸리나? 누가 술래 걸리나? 할 거 없어 오빠? 나? 어 나는 괴물 인형밖에 못 봤는데 아아아아악 하하하하 아아아아아아 어 저거 왔다 어 이거 맞혀 아니 마녀승 놀리지마 얘들아 놀리지마 얘들아 같이 놀자 같이 있어보자 아아아아 따라간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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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에 얼굴에 인형 찰파락하고 붙어있는거 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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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 왜? 뭐야? 어? 진짜 안있지? 와 나 진짜 잘해서 먹었어 6조 와 못찾았어 아 뭐야? 아아아아 아아아 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 아 어디있지 다? 아 너무 좋네 아 나 이제 술래 안할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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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